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994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아이자 이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righteousness, 공의 안에서 shared 할 것이다. 다우 너희가 be established, 세워지게, 또 너는 shared to be far, 멀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다 라는 얘기죠. From oppression, 압박, 탄압을 받는 거에서. 왜 그러냐면 다우 너희가 shared to not fear,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And from terror, 바로 terror,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그것이 shared to not come, 너희 가까이에 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뭐가 terror, 가. Behold, 보라, 대이 그들이 shared to be, 할 것이다, surely, 확실히. 게덜 모여들게, together 서로 간에. But 그러나, not the part of me, 내가 불러모은 것이 아닌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Whosoever, 누구든지, 저 게덜 모인다면, together 서로 간에. against the, 너를 대적해서. 그들은 이게 주어죠. 이게 종속절의 주어지만,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Share for, 떨어지게 될 것이다. For thy sake, 너를 위해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폐망한다 라는 얘기죠. Behold, 보라, 아니 내가, have created, 만들었다. The Smith, 그 치는 자들을. 여기, 여기, 볼부죠. V. 치는 자들이, 어떤 치는 자들이냐면, 데트가 Who죠. Blood, 강풍을 불어서. 더 코우스, 그 석탄불에. In the fire, 불타는 그곳에. And 또한, 그들이, bring the fort, 가지고 나올 것이다. An instrument, 장비를, police work,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And 또한, I, 내가, have created, 만들 것이다. The Western, 희망꾼을, to destroy, 폐망시키기 위해서. No weapon,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 바로 이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Formed,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대적해서, against the, 너희를 대적해서. Share, prosper. 그러니까 그, 너희를 대적해서 만든 그 무기들이 Share, prosper, 번창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어떤 무기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And 또한, every tongue, 어떤 말, 모든 말이에요. 그 모든 말이 어떤 거냐면, 데트가 위치죠. Share, rise, 일어난. Against the,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 어떤 말들이, in judgment. 심판하여서, 다우더위가, share, to condemn, 유지 판결을 할 것이다. 이, condemn의 목적어가, 에브리통이죠. 이것이, this, 이것이, the heritage, 유산이라는 거예요. of the servants, 그 종들의, of the lord, 여호와의 종들의, 종들에 대한 유산이라는 거죠. And 또한, their righteousness, 그들의 정의가, is my, is on me, 나의 것이다. 라고, 세트, 말씀하셨어요. 누가? The lord, 여호와께서. Who, are, everyone, 그 모든 자들이에요. 그 모든 자들이 누구냐면, 이 데트가 역시, 이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thirsted, 목마른 모든 자들, 라, come, 와라, 너희는, 이, 이가 바로 이, every one of, 같은 거죠. 해서, 이, 뒤, 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있죠. to the waters, 물가로, and 또한 he, 그가, 역시 그가, 이 데트절이, 후절이죠. has, 가지고 있지 않은, no money, 어떤 돈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he가 바로, 이, 이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너희는, come, 와라, 와서, by, 사서, and eat, 먹어라. yeah, ah, come, 와서, buy, 사라, wine and milk, 포도주와 우유를, without money, 돈 없이, and without price, 값없이. wherefore, er, 그러므로, do, 해라. 이, 너희는, 뭐를 하라는 거죠? spend. 쓰라는 거죠? 뭐를? money, 돈을. for that, debt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debt가 뭐냐면, 위치가 이 debt를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is not bread, 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돈을 쓰겠느냐. and, 또한, your labor, 너희 노동을, for that, 이 debt를 위해서, debt가 뭐예요? 역시 위치가 debt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saysified, 만족스럽지, not, 않은, 이 일들에 대해서 노동을 하겠느냐. here can, 들어라. diligent me, bu지런히, unto me. here can, unto you. 내 말을, and 또한, it, 먹어라. 이, 너희는, 뭐를? debt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debt가 뭐냐면, 위치가 역시, 이 debt를 설명해주고 있죠. 바로, is good, 좋은 것으로. and, 또한, let, 하게하라. you are so, 너희 영혼을, diligent, bu지런히, is self, 그 자신이, in fairness, nice, 기름, 지게, 그 자신을 부지런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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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 해서, 살지게 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incline, 기울여라, you are real, 너희, 귀를, and, 그리하여, come, 와라, unto me, 나에게, 또한, here, 들어라, and your soul, 그리고 너희, 그러면, and 그러면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너희, 영혼이, here, live, 살게 될 것이다. and, 또한, I, they, got your make, 체결할 것이다. an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약속을, with you, 너희와 함께, 이분 바로, the sure mercies of David, David's의, 확실한 자비, 비호드 보라, I, 내가, have, 기분, 주었다, 힘, 그에게, 보라, 은니스, 증인을, to the people, 바로, 백성들에게, a leader, 그가 누구냐면, 지도자고, and commander, 통치자를, to the people, 백성들에게, 비호드, 보라, 다우, 너희는, 셔트코, 부르게 될 것이다, 네이션, 한 나라를,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다우, 너희가, 노스트, 알지, 나트, 못하던, 그 나라예요. 노의, 목적어가, 데트죠. 데트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몰랐던, 나라예요. and, 또한, 네이션스, 그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역시 데트가 후죠. 누나트, 알지 못했던, 너를, 그 나라들이, 다시 한번 보면, 너희도 그 나라를 몰랐었고, 그 나라들도 너희를 몰랐던, 그런 사이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 네이션의 데트하고, 여기 나오는, and, 이후, 이것이 데트에 지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가지고, share on, 다가올 것이다. onto the, 너희에게, because of, 왜 그러냐면, the Lord die God, 여우와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for, 바로,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 for, 왜냐하면, he, 그가, 하나님이죠, has glorified,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D, 너희를, 실제는, D가, U의, 단수형이죠, 시크, 찾아라, 이, 너희는, 덜올드, 여우와를, why, 언제, he, 그가, maybe, found, 찾아질 수 있을 동안에, 코, 불루라, 이, 너희는, 어폰 힘, 그를, while, 어느 때, he, 그가, is, near, 가까이 계실 때,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는 얘기죠, let, 하게하라, 더 위키드,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forsake, 포기하게, his way, 그들의 길을, forsake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지만, 실제 동사로 보면, this way가 목적화되는 거죠, and 또한, the unrighteous man, 의롭지 못한, 한 자들이, his tongue, thoughts,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하라, your forsake하게 하라가 여기 좀 생략된 거죠, and 또한, let, 하게하라, him, 그로하여금, return, 돌아오게, unto the lord, 여우와께,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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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he, 그가 하나님이죠, we are have, 갖게 될 것이다, mercy, 자비를, 어포님, 그에게, and, 또한, to our god, 우리의, 하나님에게, 오게 하라는 얘기죠, for, 왜냐하면, he, 그가, we are abandoning, pardon, 풍족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for, 왜냐하면, my thoughts,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my가, a lot, your thoughts, 너의 생각들이 아니며, 요, your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니들 또한, are your ways, 너의 길은, my ways,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set,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for, as, 바로, the heavens, 하늘들이, are higher, 높고, than the earth, 땅보다, 또 그렇게, are, 이라는 거예요, my ways, 내 길이, higher, 더 높다는 거죠, than your ways, 너희들을 길보다, 또한, my thoughts, 내 생각이, than your thoughts, 너의 생각들보다, 요게, are high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더, 높기 때문에, for, as, 바로, the rain, 비가, comes down, 내려서, and 또한, the snow, 눈이,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내린 뒤에는, returns to not, 되돌아가지, 띠떨, 그곳의 하늘이죠, 않기 때문에, but, 그러나, orders, 물을 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사로 쓰인 거예요, the, the, the earth, 그 땅에, 물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and, 그리하여, make, 하게 한다는 거죠, it, 그것으로 하여금, 땅으로 하여금, bring forth, 싹이 나게 하고, and, bird, 꽃이 피게 한다는 거죠, that, 그리하여, it, 그것이, may give, 줄 것이라는 거예요, seed, 씨앗을, to the soil, 농부들에게, and 또한, bread, 빵을, to the eater, 배고픈 자에게, so, 그렇게, share,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my, world, 내, 말이, be, death, death 이하가 되게, death가 뭐죠, 여기 위치하고 같은 거죠, because, false, 나온, out of my mouth, 내 입에서 나온, 그것, 내 입에서 나온 말이죠, share, not, return, 되돌아오지 않는다, on to me, 나에게, void, 헛되게, but, 오히려, it, 그것은, share, accomplish,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death를, death가 뭐냐면, 위치가 death를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please, 기뻐하는, 이, please의 목적이 위치고, 위치가 바로 death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it, 그것이, share, plus, fall, 번창하게 될 것이다, in thing, 그 일 안에서, 그 일이 뭐냐면, world, 그곳에, 아이, 내가, send, 보낸, it, 그것을 보낸, 바로 그곳에서, fall, 왜냐하면, 이, 너희가, shall go out, 나갈 것이기 때문에, with joy, 기쁨으로, and 또한, be led forth,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with peace, 평화로, the mountains, 산과, and the earth, 그 언덕들이, break forth, 깨뜨려 나가게 할 것이다, before you, 너희 앞에, into singing, 노래를, 노래 부름을, and 또한, 그러니까, 어, 그것들이, or the trees, 나무들의, or the, period, 그 들판의 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이, share a clap, 칠 것이다, their hands, 그들의, 손뼉을, instead of, 뭐뭐를 대신해서, 더, 떤, 가시덤뿔을 대신해서, share, come up, 자랄 것이다, 더, 휘그티, 전나무가, and 또한, instead of, 더, 브라이얼, 잔목을 대신해서, share, come up, 자랄 것이다, 더, 멀트리, 도금양이, and 또한, it, 그것이, share it to the lord, 여우와께, for a name, 그 이름이, 되게 될 것이다, for, 왜냐하면, an everlasting sign, 영원한, 징표, 그 징표가, 어떤 징표냐 하면, that, 바로, 위치죠, share not be cut off,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스, 그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the lord, 여우와께서, keep, 지켜라, 이, 너희는, judgment, 공의를, and 또한, to, 행하라, justice, 공의를, for, 왜냐하면, my salvation, 나의 구원이, is there, 가까웠기 때문에, to come, 다가올 날이, and 또한, my righteousness, 나의 공의가, to be revered,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blessed is, 축복, 받을지어다, the man,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 데트가 이 후절로, 이 man을 얘기해 주는 거죠, the, 하는, this, 이를, and 또한, the son, 아들이에요, of man,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데트가 역시, man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후죠, late, known, hold, 붙잡은 것을, on it, 그것을, 즉, 클로케이드에서, 꽉 잡은, 그것을,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것을 꽉 잡은, 이 얘기, 데트, 바로, kept, 지킨, the favorite, 안시기를, from, holding it, 이, you eat가 안시기일이죠, 안시기를, 을, 범하는, 그것으로부터, and 또한, keep, 지킨, his hand, 그의 손을, from doing any, eve, 악한, 일을, 행하는, 그것으로부터, 니덜, 니덜, 또한, let, 하게 하지 마라, 더 썬, 그 아들이에요, of the stranger, 그 이방의 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데트, 바로, 헷, 그 조인드, 모여들은, 힘세어프, 그 스스로를, to the lord, 여우와 앞으로, 스피크, 말하여, saying, 얘기하라, 더 롤드, 여우와께서, has utterly separated, 확실히, 구분하셨다, 미, 나를, promise people, 그들의, 백성으로부터, 니덜 또한, let, 하게 하지 마라, 디, 인너키, 내시들로 하여금, say, 말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비오도 보라, 나는, 에몰트라이트리, 뼈쌍말은, 장작이다, 뼈쌍말은 장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꽃을 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환관들이, 얘기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이렇게 쓴 요건을 누리는, 스무개월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인 길어지는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 패턴 분석,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엘프 우크레인, 땡큐.